음~~냄새 좋다 누구지? 잘생겼네? 어머! 어! 4번이었네 최양희 4번이었어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19금 그쵸? 언제 왔어요? 아이고 3번이라더니 소박한 로맨스 좋아하는 거 맞아요? 아 맞아 여기서도 뭐 할 게 있었는데 이리 와봐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될려나 모르겠네 착보니까 머리 묶어주는 게 있길래 가만히 있어봐요 이렇게 달달해요? 완전 좋은데요 참 잘했어요 아 이리 와봐요 왜 이래요? 왜 이래요? 왜 이래요? 이리 와봐요 네? 이리 와봐요 책도 이렇게 봐야 된다던데 백제 씨 페이지 응 여기 있네 페이지를 열었어요? 나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요 봐요 또 뭐가 있나 장보는 것도 있던데 장보는 것도 있던데 진짜 여자들은 장보는 게 달달한가? 아우 완전 달달하죠 남자들이 장바구니도 들어주고 뭐 먹을지 고민도 하고 그럼 이따 장보러 갈까요? 진짜요? 음 신발끈 묶어주기 이건요? 좋다 그럼 이건요 아 진짜 좋다 어 이건요? 엄마야 이건 쉽네 음 지금 비카피려고 숙취하는 거 아니죠? 아니면 본인에서 즐기고 있는 거 같은데 에이 그럴 리가 대표님 녹화일 줄 몰라?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야? 용국이 형이 목상으로 전화했었다고 왜 안 들어오고? 잘 모르겠어 알았어 하 아휴 근데 붙여놔요? 오늘 하고 싶은 거 계속 말하지만 난 19금이 좋아요 아아 심장 아파 Kung Waage 나 하루를 안으로 널 못 보면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오래 버 erkenn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